셀트리온의 대차 거래 잔고와 공매 잔량이 급속도로 줄고 있죠. 그게 뭘 뜻하는 걸까? 앞으로 셀트리온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고 나서 알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지나고 나면 아 저게 기회였구나 알게 되는데 그때 이미 늦죠. 지금 대차 잔고를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계속 줄고 있죠.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2월 2일 날 60만 주, 2월 3일 날 100만 주, 그리고 2월 4일 날 20만 주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있죠. 대차 잔고가 848만 주 수준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확 떨어졌죠.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레키로나 주가 전 세계 판매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를 리가 없겠죠. 이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보니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렇게 보면 지금 그런데 지금 당장 주가가 이런데 이렇게 이제 현재만 딱 보는 거죠. 현재만. 현재만 딱 보면 이게 이제 속임수에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속기 쉽죠. 그냥 지금 당장 그래도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저렇게 해도 안 되네. 이런 느낌을 자꾸 주면 안 되는구나. 지금 단계적인 부분은 수급을 가지고 그리고 공매 창구에서 공매도를 이용해서 계속 심리를 좀 흔드는 그런 작업이 전개가 돼 버리면 주가 조작이 거의 일어나죠.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돼 버리면 이거 뭐 심리가 좀 밀릴 수가 있겠죠.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도 주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팔면 됩니다. 팔면 되는데 이게 기회인지 기회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아무리 봐도 순리적으로 맞지 않는 흐름이다. 그러면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게 잘못된 거다 생각하면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잘못된 흐름이다. 그럼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잘못된 게 맞다. 지금 이렇게 플랫폼을 형성하고 이렇게 이제 파동을 좀 타고 있죠. 여기에서도 크게 파동 탔는데 가짜 하락이 일어났죠. 그리고 다시 발사대를 만들어서 올라서려고 하고 있는데 또 가짜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허가가 나버렸죠. 그렇다면은 제대로 흘러갔다면 이렇게 가서 흔들고 주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요 위에. 요기 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에 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가짜 하락 이후에 다시 원선 복귀 시키고 다시 꾹 눌러줬죠. 꾹 눌러준 상태인데 지금 20선 언제리까지 와서 지금 눌러져 있죠. 이 가짜 하락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흐름은 어떠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은 위로 급등이 나오면서 요런 것처럼 강하게 올라설 수밖에 없겠죠.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부분이 전개가 돼 버리면 좀 적당히 매도를 해 버리게 되면 다시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다시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좀 눌러대고 이렇게 이제 심리를 좀 흔들어 주고 자극을 해 버리면 개인들이 좀 흔들리겠지 그런 생각을 또 하겠지만 지금 근데 환경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 대차가 계속 줄어서 이제 최근에 하고 급격하게 죽었죠. 지금 이렇게 허가를 받아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허가받을 것 뻔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840만 주 수준까지 줄어들었죠. 그러고 지금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를 보면은 이제 이 셀트리온이 어느 순간 지금 650만 주 수준에서 계속 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470만 주 수준으로 확 줄은 겁니다. 지금 확 줄어들어 버렸죠.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잔고 금액이 1조 6,900억 수준이죠. 1조 6,900억. 이게 12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줄어서 이제 650만 주까지 왔는데 지금 공매들이 억지로 어거지로 눌러가지고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눌러대면서 갖고 있죠. 거의 뭐 주가 조작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눌러대면서 지금 뒷꽃무늬로는 계속해서 열심히 갖고 있죠. 급속도로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650에서 지금 450 수준이니까 거의 200만 주 가까이 갚아버렸죠. 200만 주 가까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웬만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다 갚게 돼 있습니다. 갚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갚게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한번 두고 보면 압니다. 두고 보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싸게 갚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개될 때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다 중간에 가져가 버려야 돼요. 이 물량들을 중간에 이렇게 자전 돌리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가져가서 저금을 하면 됩니다. 저금. 내 계좌에 집어넣고 보물 상자에 딱 집어넣고 자크를 딱 잠가 버리고 매도 버튼을 지워버리면 되죠. 매도 버튼을 매도 버튼을 지워버리고 매수 금액이 내가 얼마인지 얼마에 매수했는지 이런 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 이제 34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요원절에서 팔 생각을 한다는 것.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지금 수준이죠. 이제 시작하는데 레키론즈 이제 허가 받았죠. 그럼 해외에서도 허가가 난다고 보면 돼. 우리나라에서 뒷다리를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허가가 나버렸죠. 뒷다리 잡는 셀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워낙에 좋으니까 허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이런 루마니아의 임상책임자 박사죠. 이 박사가 한 치의 효과 체험을 완전히 완벽하게 체험을 해버렸죠. 한 치의 의심입니다. 이걸 갖다가 쓸까 안 들까 다른 치료제를 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시간 낭비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여기 꽂혀버렸죠. 그 정도로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릴리아 리제네로니 승인이 나서 미국에 매출이 어맘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 레키로나주가 승인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워낙에 환경이 조화동이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휴미라까지 이제 3월 달 안에 승인하죠. 이제 2월 5일입니다. 호재들이 즐비하고 있죠. 돈 벌 일만 남았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 일만 남았죠. 거기다가 바이든 케어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뭐 흠잡을 수 깎아 내릴려야 깎아 내릴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 뒷다리 한번 잡아 보겠다고 열심히 뭐 했지만 우리나라 이런 상황은 끝났죠. 이제 이제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루마니아에서 저렇게 나오고 또 콩고에서 세계 10대 각자가 저렇게 극찬을 해 버렸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제 개인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계속 돌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돌격하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딱 처해져 있죠. 거기다 공매도도 지금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매출 소식이 이제 수출 소식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됐죠. 또 우리나라 시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 명분 삼아서 유럽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수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럼 수입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놓겠죠. 그런 상황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순식간에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냥 물량을 계속 쓸어 담고 가면 되죠. 빗자루로 쓸어 담듯이 그리고 퍼 담듯이 그리고 주 써 담듯이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지금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레키로나주가 허가가 났는데 주가가 이 모양이다. 여기 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주가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되는 주가로 바뀌겠죠. 그건 당연한 세상이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게 내려갈 이유가 없죠. 없으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공매도 상환. 이렇게 많이 되고 있죠. 대차상환. 공매상환.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이라도 현재 이 돌멩이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갚아다. 계속 눌러대고 있죠. 계속 이렇게 주가 조작 형태. 삼성이베스트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매도라기보다도 국내 공매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삼성은 상당히 이거 문제가 있죠. 삼성과 이베스트. 여기는 특검이 반드시 필연성이다. 주가 조작에 가깝다. 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은 다시 물량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공매도와 불개미들과 스마트 머니들 물량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 갑자기 불이 붙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해버리면 아 이게 진짜 기회였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수치로 보면 320 지금 이제 적중 주가 136만 정도 가야지 삼성바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렉키러는 빼고입니다. 렉키러 빼고 빼고 있을 때도 그 정도 렉키러 집어넣으면 136만에서 곱하기 사면 되죠. 그 정도 수준이다. 기회를 잡으려면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알아냅니다. 이 얘가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알아내야 되는 거지 지나고 나서 아 진짜 맞네 그러고 들어오면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기회가 맞다 싶으면 용기를 내서 실행을 해야 되고 집령을 가지고 인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이게 그게 되는 거지 사자마자 바로 팍팍 올라가가지고 나 빨리 부자되면 그러면 급등주 가야죠. 급등주 그러나 이 셀트리는 급등주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만한 환경이 조성되죠. 인위적으로 누르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급등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환경이죠. 자 이번 시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